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모니시 파브라이가 지은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부제는 성공하면 크게 없고 실패해도 손해가 없는 단도 투자입니다. 이 책은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이제서야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17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 4장까지는 실제 단도 투자의 성공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5장에는 단도 투자의 9가지 원칙, 6장부터 14장까지는 단도 투자의 원칙을 실제 투자 사례를 예를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고요. 15장부터 17장은 매도의 기술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1장 위험이 없는 투자를 하라 5장 단도 투자의 9가지 원칙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매도의 기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비마뉴의 딜레마 매도의 기술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15장이 상당히 좋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좋은 내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1장 파파파텔 모델 사업을 시작하다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1장 파파파텔 모텔 사업을 시작하다. 위험이 없는 투자를 하라. 인도 구자라트 남부 작은 지역에서 출발한 파텔성을 가진 사람들은 구자라트 출신 중에서도 극소수다. 미국 내 모텔이 절반 이상을 파텔이 소유하고 운영한다는 사실은 꽤 놀랍다. 소수민족이었던 파텔이 이처럼 급부상해 막대한 재원을 움직이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이 현상은 단도라는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 단도는 구자라트 말이다. 단은 부를 뜻하는 산스크리트어 단하에서 비롯되었다. 단도를 직역하면 부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고 일반적으로 사업으로 변역한다. 사업이 바로 부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단도는 한마디로 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익은 극대화하려는 노력이다. 결국 단도는 사실상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서 부를 창출하려는 노력이라고 정의하면 정확할 것이다. 단도는 자본을 더욱 정교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사실상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커다란 수익을 올리고 이런 투자가 반복된다면 그 결과는 놀라울 것이다. 파텔이 30여 년 동안 폭발적으로 순자산을 늘려온 비법이 바로 단도였다. 파파파텔. 여기서는 파파파텔이 실제 모텔 사업에 뛰어들어 성공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객실이 20개인 자금 모텔이 매물로 나왔는데 이거를 5만 달러에 팔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5천 달러를 가지고 5만 달러에 모텔을 인수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나머지 자금 4만 5천 달러는 은행에서 대출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영을 가족이랑 자신이 직접 일을 하면서 비용을 낮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숙박도 모텔의 빈 곳에서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모텔보다 훨씬 적은 가격으로 모텔을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쟁 후회를 확보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연 2만 달러의 이익을 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분 대비 연 400%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임금으로 부부가 일하면 1년에 6천 달러를 벌 수 있었기 때문에 요번 한 번의 시도가 실패했다고 하면 2년간 자금을 모아서 다시 시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투자자금은 거의 없고 이익은 상당히 큰 투자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시 살펴보면요. 모텔업은 신생사업이 아니라 높은 안정성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현금 흐름을 창출해온 수익성 있는 사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모텔업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다. 모텔업은 저비용 사업자가 확고한 경쟁 우위를 차지하는 단순한 사업이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파텔보다 적은 비용으로 모텔을 운영할 수는 없다. 모텔업은 경기에 따라 부침이 있지만 업황은 결국 개선될 것이다. 은행은 대출금을 상한 받고 있으며 모두가 행복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행복한 사람은 파파파텔이다. 이렇게 모텔 사업으로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다음에는 객실이 50개인 좀 더 큰 모텔을 인수한다고 합니다. 가족은 더 이상 모텔에서 기거하지 않지만 이번에도 직원은 거의 고정하지 않고 가족 스스로 대부분이 일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파텔의 방식은 간단하다. 비용을 최대한 낮춘다. 숙박료는 경쟁자들보다 낮게 매긴다. 입실률을 높인다. 인여 현금 흐름을 최대화한다. 마지막으로 장래가 유망한 친척들에게 모텔 운영을 맡기고 또 다른 모텔을 인수해 자산을 점점 늘려간다. 마치 눈덩이가 불어나듯 파텔의 투자는 시간이 흐리며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다. 현재 파텔은 미국 내 모텔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 뒤에는 세 가지 사례를 좀 더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사례에서 단독 투자의 아홉 가지 원칙을 뽑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5장 단독 투자의 아홉 가지 원칙. 단독 투자의 아홉 가지 원칙이 있다. 1. 새로운 사업보다 기존 사업에 투자하라. 파파파텔은 사업가가 되기로 결심했지만 굳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다. 대신 분명한 사업 모델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운영해 과거 실적을 분석할 수 있는 기존 업체를 인수했다. 이런 방식은 신규 창업보다 위험이 훨씬 적다. 2.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라. 1970년대 초에 파파파텔이 워렌버핏을 알지는 못했을 것이다. 성장 환경은 전혀 다르지만 두 사람은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바로 오랜 기간에 걸쳐 극도로 서서히 변화하는 단순한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변화를 투자의 적으로 보고 변하지 않는 것을 찾는다. 누구나 손해보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자본주의는 상당히 잔혹하다. 우리가 찾는 것은 누구나 필요로 하는 평범한 제품이다. 워렌버핏 3. 침체된 업종의 침체된 사업에 투자하라. 절대로 좋은 가격에 팔기를 기대하지 마라. 적당한 가격에 팔더라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매력적인 가격에 사라. 워렌버핏 사실상 출구 전략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진입 전략이다. 에디 램퍼트 1970년대 초반에는 석유 수출 금지 조치, 극심한 경기 불황, 경기 관련 소비재 지출 감소 등이 모텔 사업에 타격을 입혔다. 단기 전망이 암울했기 때문에 모텔들은 헐값에 팔렸다. 파파파텔은 불황 덕분에 상당히 좋은 가격에 모텔을 인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버핏은 컬럼비아 대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한 강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부자가 되는 비밀을 알려드리죠. 우선 문을 좀 닫아주세요. 모두가 탐욕을 부릴 때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모두가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리세요. 물론 파파파텔은 아무도 선호하지 않고 모두가 기피할 때가 그 사업을 인수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내재가치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에 자산을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 4. 견고한 경쟁 우위. 혜자를 갖춘 사업에 투자하라. 투자의 핵심은 어떤 사람이 사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얼마만큼 성장할지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업이 어떤 경쟁 우위를 확보했으며 무엇보다 그 우위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폭이 넓고 지속가능한 혜자. 혜자는 외부 침입을 막기 위해 성의 주위를 파 경계로 삼은 구덩이입니다. 를 갖춘 제품과 서비스는 투자자들에게 보상을 안겨준다. 워렌 버핏. 파파파텔은 저비용 운영 전략 덕분에 경쟁자들보다 숙박률을 크게 낮추면서도 높은 이온을 유지할 수 있다. 모텔의 객실은 그날 숙박이 없으면 소멸하는 상품인 만큼 파파파텔은 가격을 낮춰 입실률을 높였다. 이것은 파파파텔이 수십년간 유지해온 견고한 경쟁 우위다. 파파파텔은 생산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자기만의 혜자를 창출했다. 플로리다 대학교 강연에서 버핏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경쟁자들이 쉽게 공략할 수 있는 사업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혜자에 둘러싸인 사업을 원합니다. 그 중심에는 고귀한 성이 자리해야 하고 성을 책임지는 성주는 아주 근면하고 유능해야 합니다. 혜자가 될 수 있는 요소는 다양합니다. 저희 자회사인 자동차보험 가이코의 혜자는 바로 저 비용입니다. 워렌버핏 성공하면 큰 수익을 얻고 실패해도 손실은 거의 없는 것이다. 우리에게 투자는 페리미추얼 방식 베팅과 같다. 우리는 이길 확률 50%의 배당을 3대1로 지급하는 경주바를 찾는다. 즉 저평가된 기회를 찾는다. 이것이 투자다. 그리고 저평가된 기회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려면 그 대상을 충분히 알아야만 한다. 이것이 가치투자다. 찰리 먼거. 경마에서 꾸준히 돈을 벌기 위해서는 베팅이 필요한 17%라는 커다란 마찰 비용을 극복해야 한다. 먼거에 의하면 17% 마찰 비용을 전부 부담하면서도 경마로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도 실제 있다. 이들은 모든 말과 모든 경주를 지켜보면서도 베팅은 하지 않는다. 그러다 자신이 아주 잘 아는 경주마에 대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배당률이 크게 잘못 책정된 것을 발견하면 그 말이 참가하는 단 한 번의 경주에 크게 베팅한다. 그런 다음에는 또다시 말과 경주를 지켜보고 유리한 기회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베팅을 하지 않는다. 단독 기업가들은 모두 자본과 투자를 한 곳에 집중한다. 거의 대부분의 시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소소한 투자를 할 뿐이다. 그러다 아주 드물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기회를 마주하면 그때 주저없이 커다란 금액을 투자한다. 6. 차익거래 기회에 집중하라. 여기서는 전통적인 의미보다는 차별적 우위를 의미를 하거든요. 차익거래의 전통적 정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금융상품의 가격 차이를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다. 예를 들어 금이 런던 시장에서는 운스당 550달러, 뉴욕 시장에서는 560달러에 거래되고 마찰 비용은 적다고 가정할 때 차익거래 기회를 추구하는 사람은 런던에서 금을 사고 즉시 뉴욕에서 되팔아 차익을 챙긴다. 물론 차익거래가 실행되면서 가격 차이는 해소되고 결국 차익거래 기회도 사라진다. 차익은 작고 그 기회도 때로는 아주 잠깐 동안만 유효하다. 그러나 차익거래는 사실상 무혐거래로 가격 차이가 유지되는 동안은 이익을 거저 얻는 셈이다. 워렌 버핏은 콜럼비아 대학교 법학대학원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오늘 밤 이 자리에 어머니가 안 계시니 고백하자면 저는 사실 차익거래를 해왔습니다. 워렌 버핏. 파파파텔의 차익거래는 간단하다. 이들이 모텔을 인수한 바로 그 순간 운영비는 감소한다. 저비용 구조 덕분에 이들은 경쟁력 있는 평균 숙박료를 제시하고 이는 높은 입실률로 이어진다. 저비용과 높은 입실률 조합은 다른 경쟁자들을 압도하는 차별적 우이다. 이 차별적 우위는 또 다른 파텔이 나타나 경쟁을 벌이기 전까지는 계속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적 우위는 결국 소멸하겠지만 그 과정은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차별적 우위가 있는 시장에 들어가서 차별적 우위가 소멸되기 전까지 이익을 얻는 것을 여기서는 차익거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7. 항상 안전마진을 추구하라. 파파파텔이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를 잃거나 안전마진 개념을 들었을 리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파파텔은 본질적으로 이익가능성을 고려하기 전에 손실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다. 내재 가치 대비 크게 할인된 가격에 자산을 매수하면 설령 미래가 예상과 달리 나쁘게 전개되더라도 자본의 연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 파파파텔이 사업이 정확히 그랬다. 모텔을 인수하면서 커다란 안전마진을 확보한 것이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다.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이 안전마진의 본질적 기능이다. 벤저민 그레이엄 8. 위험은 적고 불확실성은 큰 사업에 투자하라. 파파파텔이 모텔 인수 자체는 그다지 큰 위험을 수반하지 않았다. 그러나 불확실성은 매우 높았다. 고유가가 계속되거나 경기 침체가 이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설령 그렇더라도 파파파텔은 여전히 저비용 구조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숙박료를 유지하면서 입질률은 높아졌을 것이다.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파파파텔이 상황은 꽤 양호해 보인다. 만일 경기가 호전되고 유가가 적정 수준으로 하락하면 떼돈을 벌 수 있다. 이처럼 파파파텔이 모델 사업은 위험은 매우 적고 불확실성은 상대적으로 큰 투자였다. 저위험과 고불확실성은 훌륭한 조합이다. 이는 해당 자산의 가격을 크게 떨어뜨린다. 단독이요가들은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한다. 저위험은 말 그대로 손실 위험이 적다는 뜻이다. 고불확실성은 발생 가능한 결과의 범위를 보수적으로 제한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단도 원칙을 떠올려보자. 성공하면 큰 수익을 얻고 실패해도 손실은 거의 없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불확실성과 위험을 같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다른 개념이라고 합니다. 9. 혁신 사업이 아닌 모방 사업에 투자하라. 처음 미국에 진출한 소수의 파텔들은 수천명의 동료들이 앞서 길을 닦아두었다. 파파파텔은 먼저 진출한 파텔들이 작은 모텔을 사는 데 주력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리고 초기 개척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 수월한 사업 모델을 확실히 이해했다. 그는 혁신에 나서지 않았다. 동료들이 닦아놓은 길을 단순히 따라갔을 뿐이다. 그 뒤를 따른 다음 세대의 파텔 수천명도 혁신과는 거리가 멀었다. 혁신은 불확실한 도박이다. 그러나 차용과 확장은 훨씬 적은 위험을 수반하면서 상당한 보상을 가능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비용을 들여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독투자의 9가지 원칙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매도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5장 아비마뉴의 딜레마 매도의 기술 훌륭한 투자자가 되려면 매수할 때와 매도할 때 모두 강력한 원칙이 필요하다. 1장에서 14장까지는 매수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요소를 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매수는 전투의 절반에 불과하며 차라리 쉬운 부분이다. 매도에도 매수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원칙이 요구된다. 주식 매도는 매수보다 더 어려운 결정이다. 따라서 강력한 원칙 외에 아비마뉴의 도움이 추가로 필요하다. 그래서 2번 장에는 영웅 아비마뉴의 이야기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비마뉴 측에서 상대방과 전투를 벌이고 있었는데 상대 진영에서 차크라뷰 전투대용으로 군대를 배치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절대로 못 들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아비마뉴가 어머님의 뱃속에 있었을 때 그 신이 이 차크라뷰의 전투대용을 깨는 방법을 얘기하는 걸 들었대요. 근데 깨가지고 이 안까지 들어가는 것까지는 들었는데 이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는 듣질 못해가지고 안까지는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오지 못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화에서 교훈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주식 매수를 고려하기 전에 확실한 탈출 계획을 마련해야만 한다는 교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라는 차크라뷰에 진입하기 전에 투자자가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7가지 요소를 질문 형식으로 압축했다고 합니다. 1. 잘 아는 기업인가? 자신의 역량의 범위 안에 있는 기업인가? 2. 기업의 현재 내재가치를 알고 있으며 몇 년 뒤 어떻게 달라질지 높은 신뢰도로 예측할 수 있는가? 3. 현재 및 2에서 3년 뒤 내재가치 대비 크게 할인되어 거래되고 있는가? 할인폭은 50% 이상인가? 4. 순자산의 상당 부분을 이 기업에 기꺼이 투자할 의지가 있는가? 5. 손실 위험은 미미한 수준인가? 6. 혜자를 갖춘 기업인가? 7. 경영진은 유능하며 정직한가? 7가지 질문에 모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때만 매수를 고려해야 한다. 잘 아는 종목이 2에서 3년 뒤 내재가치 절반 또는 그 이하에 거래되고 있고 손실 위험도 제한적이라면 매수에도 좋다. 그렇지 않다면 차크라뷰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 훗날 더 좋은 기회가 있다. 많은 투자자들은 10달러에 산 주식이 8달러만 되어도 불안해져서 실패한 종목이라고 단정짓고는 즉각 팔아치운다. 그런 다음 성공적인 투자가 될 다음 종목을 탐색하기 시작한다.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다. 그들은 중심부에 있을 대가에 이끌려 차크라뷰에 진입했지만 첫 번째 고리도 뚫지 못하고 후퇴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를 들고 있는데요. 2006년 말 인근의 주유소가 50만 달러의 매물로 나왔다. 이 주유소는 10년 뒤 100만 달러에 팔릴 수 있다. 잉여 현금 흐름, 즉 앞으로 몇 년 동안 주유소를 운영해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은 연간 10만 달러다. 현재 가치로 할인한 할인율 10%를 가정해서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주유소의 내재 가치는 얼마일까? 그래서 10%로 할인하면 100만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엑셀로 하거나 아니면 계산기 같은데 현금 흐름의 가치를 계산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표 15.1에서 보듯 주유소의 내재 가치는 100만 달러다. 매물로 나온 가격은 50만 달러다. 현재 내재 가치 100만 달러와 비교하면 50%나 낮은 가격이니 굉장한 조건이다. 투자를 실행한다. 1. 2년 뒤 주유소를 95만 달러에 인수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온다.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 한번 내재 가치를 계산한다. 현금 흐름을 꾸준히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내재 가치는 여전히 100만 달러가 될 것이다. 게다가 지난 2년간 총 20만 달러의 현금 수입이 발생했다. 상대가 내재 가치 95%를 매수 가격으로 제한한 만큼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래다. 최종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즉 현재 가치의 95% 정도에 팔 수 있으면 매도를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투자금 50만 달러 총 수익 115만 달러 연평균 수익률은 50% 이상 되는 겁니다. 내재 가치 대비 크게 할인된 가격에 인수한 덕분에 주유소에 투자한 현금에서 10%만 수익이 발생해도 연평균 수익률은 50%를 초과한다. 다음에는 더 고통스러운 경우다. 주유소를 인수한 뒤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기록하면서 주유소의 현금 흐름이 급격히 감소한다. 주유소가 창출하는 인여 현금 흐름은 연간 2만 달러에 불과하다. 인수 6개월 만에 15만 달러의 주유소를 팔라는 제한이 들어오면 매각해야 할까? 이럴 때는 시간을 두고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최선이다. 유가가 다시 하락할 수도 있고 달라진 가격에 소비자들이 적응할 수도 있다. 정부가 나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차크라비를 돌파하는 데 있어 중요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일단 주식을 매수했다면 현재 내재 가치가 시장 가격에 미치지 못한다는, 즉 주식의 가치가 시장에서 고평가되어 있다는 강력한 확신이 없는 이상 2-3년 만에 손해를 감소하면서 매도해서는 안 된다. 첫째, 현재 내재 가치는 20만 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인수 희망자가 제시한 가격 15만 달러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거절할 수 있다. 둘째, 내재 가치 추정치를 전적으로 실효해서는 안 된다. 현재 내재 가치는 최소 20만 달러로 추정되지만 유가가 정상 수준으로 돌아서면 거뜬히 10만 달러를 회복할 수 있다. 우리는 주유소의 미래 내재 가치를 2-100만 달러 사이로 추정한다. 이 경우 손해를 감소하면서까지 현 시점에서 주유소를 매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인수 후 아직 2-3년이 지나지 않았다. 2. 신뢰도 높은 현실적인 내재 가치를 구할 수 없다. 3. 인수 희망자가 제시한 가격은 우리가 보수적으로 추정한 현재 내재 가치에 훨씬 못 미친다. 매수 2년에서 3년 만에 손실을 감소하면서까지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성립할 때다. 첫 번째, 현재 내재 가치와 2-3년 뒤 내재 가치를 높은 신뢰 수준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제시된 가격이 현재 또는 미래의 내재 가치보다 높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손실이 난 주식을 팔아치우고 그 주식을 보유하겠다는 기억마저 지우고는 곧장 달아난다. 3. 이것이 바로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을 하회하는 수익률을 기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주가가 오르면 앞다퉈 사들인 다음 크게 떨어지면 팔아치우기 바쁘다.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내가 균형을 되찾으려면 이성적 행동을 촉질할 수 있도록 차크라뷰 돌파 원칙을 실행해 옮겨야만 한다. 투자 성공 후 열쇠는 늘 본래 가치보다 낮은 가격의 자산을 매수하는 것, 그리고 영구 손실 실현을 전적으로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워렌보핏이 세운 두 가지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다. 원칙 1. 절대로 돈을 잃지 않는다. 원칙 2. 절대로 원칙 1을 잃지 않는다. 상장기업의 밸류에이션은 몇 분 간격으로도 급격히 달라지지만 기업이 실제로 변화하는 데는 여러 달이 소요된다. 주유소의 현금 흐름은 급격히 감소했고 미래도 불투명하다. 이때는 구름이 거칠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 2에서 3년 후면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선 이상을 꾸준히 유지할지, 정부가 개입해 도움을 줄지, 사업 모델을 전환해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에 주력하는 것이 가능할지 여부가 분명해질 것이다. 그러나 2년이 지난 뒤에도 현금 흐름이 연간 2만 달러 수준에 머물고 매각대금을 활용할 매력적인 투자 대안도 있는 경우라면 20만 달러 또는 그보다 조금 높은 가격에 주유소를 매각할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 3년의 법칙을 활용하면 내재가치를 단순히 잘못 인식한 경우에도 해당 포지션을 정리할 수 있다. 탈출 시점을 찾지 못하고 주가가 내재가치에 수렴할 때를 기다리다가는 영원히 끝나지 못할 수도 있다. 기다림에는 비용이 든다. 다른 곳에 투자하지 못하는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식이 내재가치를 찾아갈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거나 무한정 기다리는 것 사이에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어째서 2에서 3년일까? 2에서 3개월이나 5에서 6년은 안될까? 반드시 2에서 3년이어야만 하는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즉 기업의 변화가 눈에 보일 때까지 5에서 10년을 기다려야 한다면 너무 긴 시간이다. 기다림에는 실제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주유소를 2년 뒤 40만 달러 이상으로만 매각한다면 10년간 보유한 뒤 100만 달러에 매각할 때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복리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지나가버린 시간을 만회하기란 매우 어렵다. 일단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무한정 기다려서도 안된다. 손실을 일으키는 자산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인내심을 발휘할 기간은 2에서 3년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나의 결론이다. 내재가치 추정치에 대한 신뢰수진이 높다면 손실이 발생하는 주식을 2에서 3년 넘게 붙들고 있어도 상관없다. 그러나 화폐의 시간 가치는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복리효과를 누리지 못한 잊어버린 시간을 보상받기란 매우 어렵다. 2에서 3년 보유 원칙은 사자가 포유할 때 우리를 달아나지 않도록 막아준다. 비관주의가 최고조에 달았을 때 헐값의 주식을 팔아치우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차크라뷰 탈출하기 차크라뷰의 소용돌이를 성공적으로 돌파했다면 빠져나오는 것은 의외로 간단하다. 주가는 매수한 뒤 3년 안에 내재가치에 수렴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연평균 수익률은 크게 높아진다. 주가와 내재가치의 격차가 10% 미만으로 축소되면 언제라도 보유한 포지션을 정리하고 빠져나와야 한다. 만약 주가가 내재가치를 넘어서면 반드시 매도해야 한다. 단 세금 문제가 있을 때는 예외다. 이때는 단기적으로 이익이 발생했더라도 장기 이익을 실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또는 추가 세금을 부담하고도 남을 만큼 주가가 내재가치를 크게 넘어설 때까지 기다린다. 워렌 버핏은 다음과 같이 소수 종목에 집중하는 투자의 이점을 자주 강조했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분은 훌륭한 기업 단 하나의 투자에 형성된 것입니다. 이미 잘 아는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면 같은 종류의 기업을 여럿 보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워렌 버핏. 2003년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다. 정말로 뛰어난 투자 기회는 드물기 때문에 일단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붙잡고 자산의 상당 부분을 투자해야 합니다. 예전의 투자는 구멍이 20개 뚫린 천공카드와 같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매 기회를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평생 20번의 기회는 투자자로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도 남을 만큼 충분히 많습니다. 워렌 버핏. 핵심은 자신이 보유한 종목을 자세히 파악하고 쓸데없이 많은 종목을 보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 확률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면 소수 종목에 큰 규모로 가끔씩만 집중 투자하라. 이것은 늘 기억해야 할 주문이다. 다양한 업종에서 자신에게 익숙한 가치주 5에서 10개를 선정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면 시장을 완파하고 차카라뷰를 하나하나 차례로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리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6장에서 14장까지는 단독 투자의 원칙을 실제 투자 사례를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좋으니 여러분들한테 추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